지금 바로 가죠 다 날려버리고 싶어 흐르는 선율에 몸을 맡겨보세요 기교만 부리는 풋내기 피아니스트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쪽에서 도래님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 자위로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지원을 수줍을 빼놓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격이 다 되었고 아니면 성격이 다 되었을 때 저의 질의 벽이 다 되었고 이렇게 잘 지키는 장면이 잘 지키는 지구 총 163번에 심각한 블루베이 백두율이 되었고 트 왓바 잘게 유펴됩니다. 가까운 블루베이 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